안녕하십니까 이역근TV입니다. 오늘은 벌써 1월 20일입니다. 목요일 회사 퇴근을 일찍 하고 오늘은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상장 앞에 앉아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육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육상 처음에는 육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봤어요. 무작정. 그래가지고 대전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육상 대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3km죠. 그때 짧은 거 아주 짧은 거를 나가서 유성구 대표로 그냥 나갔어요. 40대로. 그래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이 40대에서 그래도 처음 육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뛰어보려고 나갔는데 40대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2등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기분이 좋은 그 기분에 5km를 또 사회체육 연합회에서 뛰는 육상 선수권대회에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8분 39초가 나왔네요. 40대. 그래가지고 3등을 했어요. 기록이 그때는 엄청 좋았죠.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40대죠. 40대. 그 다음에 또 5월 30일 날 한 거 이것도 5km 19분 25초. 좀 처졌지만 19분 25초에 나왔고 이봉조 육상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5km 단거리로. 그래서 여기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9월 7일 날 또 나갔어요. 사회체육에서 하는 육상연합회 마라탄대회에서 단거리 40대회에서 18분 47초. 이걸 해서 2등을 했어요. 2등. 2등을 해서 상장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상장 메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유성구청에서도 좀 뛸 만한 선수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1년도에는 이렇게 유성구청장님이 주시는 육상연합회 선수로 선발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인증서를 주는 게 선수인증서. 그래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체전에 나갔어요. 대전 시민체전. 그때 홍성기 대전시장 초대 시장님이 하셨을 때인데 그때 시민체전에 처음 나갔어요. 9회 이제 9회. 9회 때 대전광역시 시민체육대 800m 갔습니다. 800m.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동네에서 뛴다는 사람만 모여서 뛰는 건데 아무튼 거기서도 두 바퀴 반이죠. 400m를 두 바퀴 반인데 2분 17초에 끊어가지고 그때 시민체전 나가서 2등을 했어요. 2등.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좀 한 해 지나서 2001년도 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1500m입니다. 1500m는 4분 55초인데 겨우 이제 3위에 3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수들이 점점 최대 뭐 충남대학교 이런 권장한 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저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 좀 뛴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상장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홍성기 대정시장이 주시는 상장을 두 개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왔더니 아 또 유성구청에서 단거리 잘 뛰면 장거리도 잘 뛴다나 해가지고 5km를 뛰고 나니까 또 10km를 뛰래요. 그래가지고 동아마라톤 나가보고 뭐 하다못해 국제마라톤 경주에서는 동아마라톤 국제마라톤도 나가보고 또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육상연합회에서 하는 그것도 나가보고 그래서 이때는 뭐 10km가 41분대에 나왔지만 이때는 한번 생활체육에서는 이때 기록은 엄청 좋았어요. 40대에 38분 4초 이래가지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국제친선 베트랑마라톤 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아무튼 뭐 기록이 다 좋아요. 43 이때는 또 36분 50초가 나왔네요. 이때가 몇 년도냐? 2000년도에 3월 26일 뛴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2등을 했고 아무튼 기록이 10km도 잘 나오다가 이제 점점점 50대 40대 이렇게 기록이 점점 줄어들고 늘어나기 시작해서 못 뛰는거지 이제 43세로 뛰어서 44분 이렇게 기록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라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메달은 저렇게 잔뜩 이렇게 대회 나가서 메달을 잔뜩 떠나세요. 저거를 들춰보면은 어디서 기록이 나왔는지 아니면 메달이 어디서 뛴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두저보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화려했다. 선수생활까지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자랑이 자랑 같지만은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이역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